위험을 안고 사는 시안폭탄을 어깨에 매고 사는 위험한 남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창기가이입니다. 2023년 맞아 하타님을 뽑으면 기정재와 한동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명 다 공통점 발음은 뭐예요? 1973년생이고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죠. 관련주는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와이드업 플래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매매 구감만 잘 잡았으면 이때가 급등급위치 이날의 급등급위치 이날의 급등급위치 여기 늘리모 매매 정부 어쩜 1.2배 상승 여기는 하은가 매매 누군가는 돈을 다 많이 벌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했으면 돈을 많이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겠다? 급등급위치 이날 많이 먹었고 이날 많이 먹었고 들어갔다가 이날 손절쳤고 어저께 단타로 들어갔다가 3% 손절쳤지만 오늘 사은가예요. 이게 진실이고 한동훈이가 바로 뭡니까? 구달달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386 민주투사 덜과 사오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의 수부물인 국회의원 비례직이나 이런거 하지 않겠다.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훈 관련주가 끝난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지만 DTNC-RO가 연락에 날아가 버렸죠. 여러주만 제가 추천을 언제 했냐면 8200원대 정도 카톡과 텔레그램 보여주는 영상 덜했고요. 치맨포로 묶고 팔은 것 같아요. 결과는 W 나오고 DTNC-RO는 한동훈 관련주 구할 관련주입니다. 이정재와 한동훈이 결합된 정보가 딱 두개죠. 와이드 플래닛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 제가 계속 영상을 들었던 대로 19,000원 이하 20,000원 이하는 물량이 없었다. 왜? 일별주가를 보시면 처음 사안가 날아올 때 1636,780주 터지는 12월 8일은 이정재와 정우성이가 3자배정 공시간난 날이에요. 이때 내부정보 이것 때문에 뉴스가 나왔고요. 이때 사안가 따라잡은 애들은 상타고수 두번째 내부정보치득자 자 그럼 우리가 지정지 알지도 못하고 정우성 알지도 못하고 우리같은 개미는 그냥 공시보고 차트보고 대응할 뿐인데요. 주시장 오래 있었던 저가 보는 와이드 플래닛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까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언제? 상한가 막 치고 날아갈 때 바로 이때죠. 59,600원 12월 8일날 59,600 찍었을때 관련영상 유튜브에 올린적이 있어요. 59,600 이상 날아가면 100만원 고점 잡고 1.2억구 표지되니까 70,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럴 확률은 10%다. 라고 이야기가 들은적이 있어요. 10% 결론을 본다 그러면 59,600원 돌파해가지고 55,300까지 갔어요. 와이드 플래닛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얼마냐? 29,850원이에요. 바로 난리가 3만 이상 올라갈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아예 계속 빠질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급등주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그룹에서 스크롯바를 쭉 내리면 파동이론이라고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카오스이론 승민파동왕 외바닥과 상바닥이론 이걸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고점연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급등주 고점 패턴에서 10개의 거리는 데요. 급등주 고점 패턴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급등주고 외봉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외봉이 뭐냐면 순간제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쳐맞고 있는 베셀이 바로 뭐다? 외봉입니다. 차트 볼게요. 올라갔던 것만큼 빠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봉이라고 합니다. 행보하다가 작전선에 의해서 쭉 올렸다가 물량처분하고 빠지는 거 가장 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쌍봉이 쌍봉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엠봉이라고 합니다. 엠봉 엠봉 엠봉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시 만들고 내려오는 게 쌍봉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엔자 패턴인데 헤드앤드 숄러라고 해요. 머리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는 것을 헤드앤드 숄러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차트가 쭉 행보하다가 세력에서 쭉 급등했다가 빠지고 어깨라인 나오고 빠지는 겁니다. 계속 빠지는 게 아니겠죠. 한 번 올리고 또 올리고 요즘 말하는 뭐다. 대상홀릭 수순주가 어제 한가 쳐맞고 사한가 가는 것처럼 이런 파동이 헤드앤드 숄러라고 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엔자 패턴이에요. 급등주가 고점을 날리고 기관조정을 주다가 또 날리는 것을 엔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급등주 공부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뭐다. 상승입화가 있는 뭐다. 엔자 파동 보는 것인데요. 와이드 플래닛이 엔자 파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기관조정 없이 막바로 상한가를 날릴 수 있는가. 올라갔다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고점에도 저점에서 하면서 빠져가지고 날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후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를 말씀드려볼게요. 다트 전자 공시에서 와이드 플래닛 전환천국권 행사 제 2회차 클릭해 보겠습니다. 발행인 주식수가 1,300만 주고 1,400만 주가 전환천국권 행사 주식수에요. 전환가액이 얼마냐. 19,600과 18,720원이에요. 날짜가 1월 4일 이틀 전 공매도 가능하죠. 1월 2일부터 팔 수가 있고 1월 10일 날 상장은 1월 10일 날 팔 수가 있어요. 합해서 뭐다? 15만 주에요. 잔액을 보시면 85만 주가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얼마에요. 18,720원이에요. 물론 이게 3개월과 주가 계속 쳐빠지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리픽싱을 할 수가 있어요. 리픽싱 하려고 하면 1개월 가정평균 종가와 두 번째 3개월 가정평균 종가를 잡고 제일 저가를 잡는 것이 리픽싱이거든요. 주가가 18,720원 쳐빠져가지고 1만 3천원 1만 5천원이 3개월과 1개월 쳐가야 이 전환사치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몇 주를? 85만 7천주를 85만 7천주와 합해서 15만주 더하면 몇 주 다 100만주에요. 2만원 자우면 200억이에요. 1만 5천자우면 150억이고요. 이정재와 정우성이가 돈을 넣었죠. 30% 지분이에요. 들어온 게 바로 뭣에 들어왔습니까? 목적 사업 수행이에요. 단순한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면 구태여 1년간 보호의 수를 늦겠냐 또 구태의 최대 지속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안 생길까요? 자기 친구나 또는 자기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내세워서 이정재가 대표이사를 안거나 그럴 확률이 없겠죠. 연예인이니까 3사분기보고서를 보면요 정수동이나 이형세 이게 이사진이 장악하고 있어요. 원래 와이드 플래닛 회사 계열을 보면 회사 연역이나 사업의 계열을 보면 온라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최대주의가 되었다 그럼 상승 상승 인파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 1월 달에는 임청 소집이 나올 수가 있다. 사업 목적 추가에 대한 공시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게 내년 1월이에요. 한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2차전지 사업 추가 또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 추가 이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과거 우리가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지금은 상점 폐지 정지됐던 스마트 솔루션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주가가 7배 9배 올라갈 때 투자주와 물량 팔아채고 먹으면서 회사에서 엄청난 호재공실을 내버렸죠. 자기들 물량은 다 처리해버렸고 마찬가지로 저는 85만주와 15만주 합한 100만주를 내년 1월 달에 다 했어요. 전환가도 18,000원인데 19,000원이에요. 보면 19,000원과 18,000원과 18,000원이에요. 지금 주가 얼마예요? 19,000원 420원 오늘 얼마까지 갔나요? 분모를 보고 연구해봅시다. 이거를 계속 하기보다 고점에도 저점의 수를 할 줄 하는 요령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30분 봉을 보시면 29,850원 찍고 몇일 지나갔는가 계산해봅시다.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올라오는 봉이 있어요. 120분 봉 곱하기 30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30분 봉 두개가 뭐가 됩니까? 1시간 봉이 돼요. 곱하기 6.5가 뭐가 됩니까? 1봉이 됩니다. 캔들 보시면 120분 봉 지지가 다가오고 있다. 고점 나인 저점 나인 매도 매수를 어떻게 한? 여기가 바로 뭐다? 하루 종일 거래가 되었던 뭐다? 박스다. 박스 부딪힐 때 뭐 해야 된다? 단기간 매도 쳐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은 바로 이틀 전에 행보되었던 급락처 막기 전에 가격 딱 왔죠? 여기서 매도를 쳐야 되고 기다리면 왔다 갔다 할 때 이 회사는 19,000원 이하의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2만원 이하 거의 없었고 어저께는 2만원 이하 거래가 있었고 오늘도 2만원 이하의 거래가 있고 있습니다. 또 19,000원 이하는 안 빠졌지만 어저께는 19,000원 이하도 빠졌고 제가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가요? 대상홀림에서 우선주 누군가에게는 효자고 잘못매매한 사람은 원수 같은 종목이 대상홀림에서 우선주일 건데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 가르쳐드렸다. 급등유급시 바로 이날 또 이날 큰 수익을 줬다고 그러지만 이때 돈 못 따고 쳐맞을 때 손절 나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괴롭죠. 이런 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다? 기분 좋을 때 상가 간다 생각할 때 뭐해라? 매도를 치고 공포를 줄 때 뭐해라? 매수를 해라. 이렇게 관점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이걸 접목해서 역시 한동훈과 이정재 관련해서 있는 와이드 플래닛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분봉차트 보시면 와이드 플래닛이 역시 마찬가지로 30봉 봤지만 3분봉 봐드릴게요. 이걸 약간 더 넓혀버리면 21,000원대가 어제께 고점이에요. 그리고 이날 시간의 가격이 제일 큰일 납니다. 최고가가 얼마예요? 21,200원이에요. 21,200원 며칠 안에 올 거예요. 오늘라도 저는 21,200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저항 맞아요. 21,200원 넘어갈 때 또 저항이에요. 저항권에서 매도를 치고 떨어지고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하는 전략을 여러분 오포 누리는 건데 기왕 그냥 오픈한 거 오포 쓴 거 깔끔하게 벗어보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스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정재가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컨벌트 본 10위가 물량이 몇만주죠? 100만주예요. 하루 거래가 얼마 터집니까? 지금 100만주밖에 안 터졌어요. 100만주 물량 터져 나오면 거의 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가 쳐맞아 버리면 전환사치업자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전환사체가 뭐죠? 회사에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때는 뭐로 갚습니까? 주식으로 갚죠. 주식도 행사가 이상이 돼야 사치업자들 팔지 않습니까? 부채도 준다고요. 그래서 왕왕 회사는 작전세력과 결탁해서 투자조합이나 전환사치업자와 한 따까래 하기도 하는데요. 와이드 플래닛도 한 따까래 한다? 안 한다? 제가 금융감독은 직원이 아니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작전주 공부해본 결과 전환사치업자 100만주 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정재가 최대 지주가 되었는데 보드포를 안 바꾼다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 이 사진 가만놔 둔다고 그건 아니지 않는가? 두 번째, 전환사치업자 100만주 물량이 17,000원 대, 18,000원 대 물량 상장되면 수익 날 수 없는 구조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정재 주가 조작에 소용돌이 휘말려가지고 어떤 논란을 일으키거나 이슈화 되긴 싫을 거예요. 이정재도 나이가 이제 50세 가나요? 반상이라는 영화 봤어요. 자기도 장관을 안 받고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자는 결혼도 안 해주고 뭔가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족적을 남기고 싶을 거고 그게 바로 뭘까요? 늘어나지 잘 나가는 연예기획사 많이 봤을 거예요. 자기도 엔터세븐 기획사의 대표 회사를 가지고 싶지 않을까? 그걸 이제 와이드 플래닛에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올해 저한테는 운이 참 없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또 저에게도 아주 안 좋은 해인데 올해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내년에는 다 잘 되겠죠.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야 살아남는 거지. 어저께 또 우리 연예인들 중 연예인 중에서 또 한 분이 운명을 달랬지만 사람이 예전에는 자살한 이유가 먹고 힘들어서 자살했지만 요즘 자살한 이유는 존재 가치가 없으면 자살합니다. 이정재가 내년에 뭔가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 이거예요. 사람은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과 이정재가 그런 대운이 내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플래닛에서 저는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요. 감이 제가 와이드 플래닛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제가 고점 맞추고 며칠째 올라와? 올라와 5일째. 그러면 이거 선배 대상 올린스 선주가 고점에서 점점 며칠이 걸리는가를 세봅시다. 이날 고점에 하나, 둘, 삼, 사, 오, 6일이 6일. 6일 맞추고 올린스예요. 뭔가 감이 들어옵니까? 대상 올린스 선주가 이날 고점 맞추고 며칠 조정이 나왔는가? 며칠 조정이 나왔는가? 6일 나왔습니다. 6일. 똑같이 이정재와 한동훈이 결합되어 있는 와이드 플래닛 오늘까지 조정이 며칠이며? 고점 맞추고 하나, 둘, 삼, 사, 오일째. 수학적으로 보면은 1월 2일이 뭐다? 6일째. 약간 오차범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생각합시다. 그럼 적어도 내년 1월달 초순에 자리 잡고 자리 잡은 과학에서 급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주시장은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뭐라고 씨버리 추천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죠. 주시장은 스윙일의 목적이고 결과가 목적이니까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고요. 그전에 제가 또 스토리 관련을 가지고 이런 추출했던 정보를 본다 그러면 먼저 DTNCR호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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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더라고요. 차트 같이 한 봅시다. 이 차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12월 7일 날 가볼게요. 자 바닥에 놀던 종목이 상선 1파가 나오면서 안 깨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빠지게 되는데 왜 안 빠지지? 이때 제가 아마 제로지반 텔레그라스 추천했을 거예요. 팔채는데 또 물론 일찍 팔았어요. 다시 가봅시다. 또 한 벌로 또 빠지더라고요. 아닌가? 안 가나? 또 생각하고 또 막 머뭇거렸어요. 일주일 더 지나갑시다. 또 빠지더라고요. 이상하다. 다시 또 지나갑시다. 빠졌다가 막바로 날려버렸어요. 제가 아마 이날 팔았을 거예요. 땅을 치고 왜 안 해? 처상은 그렇게 했을 때 한 9,900원 팔라고 했네요. 10%밖에 15%밖에 뭐 쓸 거예요. 날아갔어요. 이게 DTNC RO고요. DTNC RO가 한도 온 거 알던지잖아요. 후발로 가지 않을까? 셔터 보고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파맵신 기억날 겁니다. 파맵신도 제가 유튜브 통해서 또 온 거 보고 카톡으로 추천을 이날 했어요. 제가 이날 손절치했어요. 느낌이 이상하다. 왜? 재문제표가 개판이에요. 리스크 관련한다고 손절칠더만 초급도 날아갔어요. 왜? 공시보며 베셀이나 파맵신은 핫딱가라는 작전주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텔레필드 역시 마찬가지. 쩌버러나라 쩌버러. 이것도 바로 뭡니까? M&A. 뭔가 핫딱가라 나겠다 표시거든요. 공시보시면. 돈 납입일이 바로 어제고 납입일까지 뭔가 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날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작전주 공부하는 패턴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필드는 날아갔고 또 뭐가? 파맵신 날아갔고 DTNC 날아갔고 베셀은 두드려 맞았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다? 와이드 플래밋이에요. 한 해가 다 끝나가는 또 주시자고는 마지막이죠. 누구나 다 사서 부자되는 종목은 결국 뭐겠어요? 거래량 많은 거 삼성제 같은 거 우랑주에 급돈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익을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 날리는 그런 구도더라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시작 마무리 오늘 잘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또 반성하는 거 반성하고 새해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이입니다. 피! 쓴!